코남에서 XXX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겼다고 그러네 XXX 전략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가 떴습니다 차라리 고양이가 운전했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태가 커질 두 가지 부분이 있어 보고드립니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차선을 번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목이 뻐근할 정도로 경미한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이후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문 씨는 오는 7일 오전 중으로 용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일단 만취 수준이란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현재 문다일 씨는 검찰의 소환이 임박했고 김건희 녹취가 터져 여론이 극으로 안 좋아지고 지지율이 빠지면 영장 청구까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시점이다 이 건으로 여론이 엄청나게 나빠질 부분이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둘째는 문다일 씨가 운전한 캐스퍼입니다 문통은 퇴임 전 자신의 공약이자 성공적인 정책 중 하나였던 이 캐스퍼를 직접 구매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직 대통령 예우로 G80 전기차를 타시는데 캐스퍼는 운행을 안 하시겠죠 이거 만약 문다일 씨가 이번 사고를 친 차라면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언론들이 경제 공동체 드립치면서 이스타항공권을 물고 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뭐하는 겁니까 지금? 뮌파헤드라고 어울려서 청와대에 있는 동안 이재명 악마하만 네가 안 시켜서도 대권이 넘어갔을까? 수사 받으니까 SNS로 이렇게 띡 하나 남기니까 지지자들이 호응해주니 나중에 문재인 굿즈 이것까지 수사 들어가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건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는데 추가 보도 나오는 즉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건은 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구독 취소해 후원 취소해 당장 조국 혁신당의 이런 멘트들도 비판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할 건 해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관련해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긴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지금 영광에서 비슷비슷하게 나오죠 그건 여론조사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조국 혁신당 민주당 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정에서도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단일은 민주당이 안 받을 거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을 하면 조국 혁신당의 민주당 후반대 이길 수 있느냐? 저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단일화될 수밖에 없다 근데 단일 안 하고 3파전으로 출마했다 그럼 그 민주당이 얻어먹냐? 아니요 조국 혁신당이 얻어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의석도 하나 군수 자리도 뭐 구청장 일을 하나도 못 얻고 우군이었던 민주당 지지세들하고 싸워가지고 적어지게 되고 국회의원들하고 싸워가지고 척시게 되고 다 잃는 거죠 그러니까 작전을 굉장히 잘못 짰어요 네 군데 중에 처음엔 다 나갈 것처럼 하다가 그러다가 호남 한 군데만 우리한테 양보해주면 우리가 3개 다 단일화하고 시작해 줄게 그렇게 하면 저는 민주당을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그걸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조국 혁신당도 전략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제 정치라는 게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거고 조국 대표의 재판이 남았잖아 뒤집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구속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조국 대표가 부재했을 때 그때 조국 혁신당이 어떻게 흘러가겠느냐 또 달라질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저는 말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만일 조국 대표가 그러면 나중에 대권주자 나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아까 지민비조 말씀하셨지만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진짜로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해서 기초 군수부터 기초 의원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맨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겠다 그 생각으로 만들었느냐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중도에서 약간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국 혁신당이 왜 표를 줬느냐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근본의 문제로 들어가서 지금 영광 군수 자리가 뭐라고 이렇게 난리치고 한준호 최고가 호텔에 묵었느니 이 지역적인 문제로 싸우고 김민석 최고가 비난하고 고소호발하고 이게 뭐라고 영광 군수 자리가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영광이면 이낙연 본진이라 반 이재명 지자분들 플러스 국힘 지자들 전부 이재명 대표에 타격을 주려고 역선택을 하겠죠 답답합니다 정말 이런 거지같은 정무적 감각으로 무슨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시킵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발언을 강하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소중한 언알바 정기 후원 부탁드립니다 더욱 소신을 갖고 방송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언알바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